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시퍼주니너 디니입니다. 우리는 시퍼주니와요. 저희가 B.A.D. B.A.D로 돌아왔습니다. 나쁜 남자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쁜 남자로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좀 오늘 말투나 그러던가. 아. 컨셉이에요. 아 그래요? 오해하지 말아요. 오케이 오케이. 질문을 좀 뽑아볼게요. 뽑든가 말든가 읽어라. 됐니? 오케이. 읽어라. 동해 님이 이번 곡의 장르는 트로트라고 했는데 이번 곡을 트로트 버전으로 불러준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영 님이 디에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멋있다고 했는데 진짜 가만히 멋있음을 보여준다면? 이 곡은? 이 곡은? 야, 그만 던지자 이제. 진짜. 헤비메탈. 근데 이게 사실 스포를 나는 원래 스포를 좀 좋아하는 편이죠?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지. 나는 원래 스포를 전혀 안 하는데 헤비메탈이라고 좀 뻥을 좀 쳤어요. 아니, 헤비메탈 부분이 있죠. 근데 그 가발을 그때 샵에서 장난으로 썼다가 헤비메탈적인 부분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찌뻥했네. 했죠. 막 하는 부분이 있죠. 말바라는 없고. 트로트라고 또 뻥을 쳤죠? 아니요, 트로트 부분도 있어요. 아, 트로트 부분이 있나? P A D 아, 그런 게임인가? 거의 거기가 틀었던 부분이죠. E D B B 네, 거기가 또 있고. 보여드리고. 넌 뭐라고 저장했니? 넌 나 뭐라고 저장했니? 내꺼. 실망이다. 난 내꺼. 1년 5개월만에 컴백하게 된 소감.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한 번 열심히 당겨본 지 한 번 1년 5개월이 지났네요. 네, 그렇죠. 오래 기다려줬을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팬분들을 못 만난 것 같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뭐 준비야, 저희 마음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됐니? 보고 싶어서 나왔다. 그래. 오래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이번 앨범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이번 앨범에서 네. 나는 솔직히 약간 그런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앨범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시거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곡들을 좀 다양하게 시도해본 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네. 곡?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네. 미니 앨범이지만 꽉꽉 차진 앨범입니다. 자켓 앨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보지 않았던 그런 로켓을 가봤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새롭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타일적인 부분도 저도 그렇고 은혁이도 그렇고 좀 뭐 변화를 줄여고 좀 좀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서로에게 본받고 싶은 점이 있다면 네. 통해는 좋은 말 해 주려고 그래. 아 그래 얘기해 줘. 너 없는 거 뭐 지어내려고 해. 아니 좋은 말 해. 알았어. 부지런하고 몸 관리를 잘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보카도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좋은 거 좋은 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그런 점 참 본받을 만하다. 아 그치 그치. 뭐 나는 뭐 은혁이 본받을 점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멍 때리고 아니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런 시간 필요해. 아 진짜 중요하다. 이게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맞아. 저는 일어나서 빨리빨리 하는 걸 뭔가를 좋아하는 편인데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좀 가끔은 사람이 좀 아무 생각 안 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 그런 점을 본받아야 한다. 본받아라. 본받아라해. 네. 이번 뮤직비디오를 보고 다른 멤버들이 어떤 리액션을 할지 예상해 본다면 어 내가 볼 땐 안 본다 이거. 볼지를 모르겠다. 솔직히 난 땡겨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다. 머리부터 갈 끝까지도 안 봤을 것 같다. 안 본 사람이 있다. 이번 거 안 본다. 상대방 외에 다른 멤버와 유닛을 하게 된다면 누구? 없다. DNA를 빼놓고 난 유닛을 할 생각이 없다. 힘들다 몸이. 자 슈퍼주니어 DNA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DNA의 디오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저는 뭐 나는 음악적인 부분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얘 밥을 잘 안 먹는다. 응 아까 그래서 버너랑 냄비랑 좀 샀다. 먹이려고 밥 먹일 준비를 하고 있다. 어미새 같다. 어미새. 어미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팀에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동해가 몸이 너무 커지거나 조금 너무 관리를 좀 심하게 해서 먹어야 될 거를 잘 안 먹을 때 인스턴트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냥 그런 걸 매긴다. 필요하다. 우리 말이 필요하니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내가 더불어 할게. 네 저희가 1년 5개월 만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거 아닙니다. 큰 선물을 또 드리고자 열심히 밤을 새고 밤을 새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칭찬을 받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사실 이 앨범으로 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앨범을 좀 만나러 갔어야 하지만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저희 앨범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꼭 조만간 직접 찾아가서 이 노래 이 무대 꼭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슈퍼주니는 D&E의 B.A.D. MAD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